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의학 성경 10편 73편 1절로 9절과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0편 73편 1절로 9절,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 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우시며 살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본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하게 살려고 애쓰던 한 신앙인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그리고 깨달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그가 자칫 하나님께 실망을 하여서 시험에 들 뻔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릴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인을 보면서 토리어 부러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는 신앙이니 도리어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보고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이어서 그가 느낀 악인들의 형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마는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지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아기의 찬마를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이렇듯 악한 사람들에게 왜 재앙이 속히 내리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도리어 심지어는 더 잘 되어가는 것만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자 그러다 보니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악한 이들의 형통을 보면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 부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되뇌이면서 실망한 어조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지 못하시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한탄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신앙인들이 그대로 받아서 마치 물을 들이키듯이 그 말을 그대로 똑같이 받아서 되뇌이고 있는 정말 무실론적 발언들이 신앙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라고 그렇게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놓아두시는가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시편의 기도자는 이 문제를 놓고 깊은 시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문제이죠 특별히 신앙인으로 악의 번성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한 지혜자는 전도소에서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렇듯 많은 악인들이 이렇게 설치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이 시행될 때마다 반응하시고 징벌을 내리신다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기도자는 이렇듯 악인들이 속히 심판을 받지 않고 도리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신앙에 회의감이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왜 바보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말인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당위성이 무엇인가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는 날마다 괴로웠다고 그렇게 토론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떨까 때로는 유혹도 꽤나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속에서 여러 번 나도 그들과 똑같이 살까 그저 타협하며 살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악인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을 다시 다 잡곤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저렇게 잘 된다면 누가 선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제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차이가 전혀 없다면 아니 도리어 악인들이 더 승하고 더 잘 나가고 더 부여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면 누가 어렵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당연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악한데 어떻게 저 사람은 아직도 살아 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도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발각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저 사람을 그냥 놔둘까 왜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도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습니까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한두 번쯤은 아니 여러 번 해보셨을 텐데 결국은 우리의 결론은 참 어렵다 풀기 어렵다 모르겠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닌가 보다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자는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씨름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실마리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사색하고 또 판단하고 할 때에는 그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악인들의 그 형통함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난해한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드디어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악한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들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비록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정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성소에서 굳게 붙잡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악인들이 모두 이 땅에서 번성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현실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모습들만 바라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민을 토로한 시편 37편의 기도자는 악인의 실패를 얼마든지 이 땅에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이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언뜻 보면 잘 나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고백하듯이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입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바로 이것이 악인들의 운명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고백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본문으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급히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니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도 없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죠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심판이 있느냐 만물은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지 않느냐 아무런 변화도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심판도 없다 그러니 마음껏 즐기며 살라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 또 그것을 따라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례들을 열거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사건을 다시 보게 하고 소돔과 고무라성이 죄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했던 그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러 온 인류를 심판하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무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던 적도 있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대응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서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게 느껴져서 우리가 조급하게 느껴질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짧은 시간 안에서 모든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더 길고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조급하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한 사람의 악인이라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 사람 이미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이미 재난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멸망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 악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이 여전히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특심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와 같은 관점을 두고 이제 뒤로 하고 10편 73편으로 돌아가서 기도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의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에 보다 더 깊은 뜻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의미는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기도자는 악인의 형통을 분개하면서 성소로 들어가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또 또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로 들어간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서자 나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찬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악인의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모든 만물들이 모든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확실한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던 순간 그 심판의 자리에 나도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한 가지 또 다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련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신 앞에서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 당신께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사오니 나를 타일러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당신 영광으로 받아들여 주소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분개하고 안타까워하던 기도자는 도리어 자기 자신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애타게 화를 내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던 그 사람은 자신이 짐승과 같은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요 그리고 나도 악한 존재요 내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한 가지 자신에게 그래도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면 나는 주님 옆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셨을 뿐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0편 73편 마지막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을 떠난 자 망하리니 당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멸하시리이다 악한 자가 멸망할 것이다 악한 자가 왜 멸망하지 않는가 왜 악한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서 시작했던 그의 질문은 그의 해답은 악한 자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대답이 아닌 그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자가 그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해답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의 마지막은 악인과 선인의 구별이 아니라 누가 더 악인인가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가 또 왜 악인은 이렇게 형통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누가 더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께 누가 나갈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악한 이들이 저렇게 형통하는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억울하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정작 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 자신 또한 참으로 혐오스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셨기에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자 다시 악인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악인들을 따라 다니지도 말아라 악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악인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분개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넌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 악인이 잘 나가는 모습 보면서 야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나 부러워하고 따라갈까 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화를 내며 분을 내며 그렇게 또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원 2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마지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악인들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이미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들을 보면서 분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미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질 때 악인이 잘 못될 때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고 보여질 때 심판을 받았다고 여겨질 때 야 참 고소하다 잘됐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아이에게 매를 들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나의 형제가 매를 맞는다고 그 다른 형제가 웃고 있고 즐거워한다면 엄마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내가 지금 매를 맞고 있지 않다고 내가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나 또한 그러한 매를 맞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만큼의 죄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매가 나에게 올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10편 37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잠잠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일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잠이 주를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악인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을 보면서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이 잘못되는 거 보면서 또 좋아하지도 말아라 악인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꺼버리고 하나님만을 찾아라 나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편 37편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리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렇게 다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악한 자임을 깨닫지 못한 채 악한 이들의 심판을 애타게 기다려온 우리의 미련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젊은이 기억 전 왜